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능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화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한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온 배수량이 1만 2천에서 1만 3천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한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발사 시스템 VLS셀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거리며 물국 제게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토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황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토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경입니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핀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존핀에서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루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피남 입항을 계기로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삼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삼 배치일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 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의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이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 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에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 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것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대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 나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세계방산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 전시회 디펜스 언드 시규러티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디 언드 에스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보이게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디 언드 에스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전 투수 상정 2만 톤급 상륙함 6천 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 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 체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디 언드 에스에는 전세계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디 언드 에스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에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건조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디 언드 에스에 참가해 2천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천톤급 호위함, 장보고삼 3천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천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데스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and 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 지능을 가진 물고기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잠학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은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분류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국제전시회에 선보인 3,600톤급 장보고산배치의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붙이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향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범위 0.01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의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터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 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 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톤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검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 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이스커드 테크놀로지스 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 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 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 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 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 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당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 만 60조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 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 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의 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슬리 서치에 따르면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 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이지르. 드러내면서 전세계 방산 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E전차와 KE구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일 효자 상품인 KE구 자주포가 있는데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한 KE구은 작년에 24대를 시작으로 올해 24대, 내년 82대, 2025년 82대 등 최근 1차 계약의 납품 일정이 상세히 공개되며 방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E구 자주포에 전세계 방산 관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다양하게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호주와 이집트에서 기다렸던 소식들이 나온 건데 이를 두고 방산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KE구의 위력이 엄청나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체계 중 하나로 꼽히는 KE구 자주포가 호주에서 위풍당당하게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다수의 성능 테스트에서 KE구이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며 호주 전역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이 연신 공개돼 감탄을 내뱉게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가 폭발 시험을 통과했음 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발 실험은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에 의해 이뤄졌는데 제품의 설계, 생산, 폭발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APV의 안전벨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 디펜스가 호주에 공급할 1조 원 규모의 KE구에 APV의 안전벨트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V 안전벨트는 호주에서 설계 개발됐는데 현재 호주 방산 관계자들은 K구가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 잘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구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한 채 호주내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곧이어 K구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헌치맨 프로젝트 AS9 ASC 폭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한 차례 K구가 인연을 맺었던 이스라엘 방호 전문 업체 플라산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됐던 것보다 더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순조롭게 K구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플라산이 K구의 방호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플라산과 함께 진행한 호주형 K구 자주포 AS9 헌치맨과 탄약 보급 장갑차 AS10에 대한 화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플라산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자주포를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례적이게도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와는 4년이나 넘게 파트너십을 지속해 왔습니다. 실제로 앞서 AS9에 장착될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 폭발 테스트 역시 플라산이 실시하는 등 하나와는 사실상 쿵짝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테스트는 전세계방산 업계가 손꼽아 기다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는데 K구의 호주 진출의 결정질 만큼 중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플라산은 AS9, AS10이 어느 정도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비공개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차량 폭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TNT UK주율 터뜨리자 이윽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흩날리며 주변이 온통 회색빛에 휩싸였지만 차체는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부를 보면 폭발에 잠시나마 휘청거렸지만 마네킹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AS9, AS10이 진행한 테스트 또한 이 정도 수준은 거뜬히 통과할 만한 높은 방어력과 안전성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플라산이 진행한 이번 테스트는 영상에서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9A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K9A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에 따라 K9A 2단계 성능개량 버전이 대략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9A는 K9A1과 비교할 때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작년에 공개된 시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K9A1은 최대 발 사속도가 분당 6발이었으나 K9A는 9발까지 가능해 최대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일본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 이 필요했으나 K9A는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K9A를 도입한 호주의 캐설인 레이퍼 주한대사는 성능개량을 통해 탑승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최근 외교관들을 다 모아놓고 실시한 전투훈련 시범에서도 호주 대사는 K9에 대해 대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한 박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인 K9A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자 캐설인 대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 건데요. 이날 우리 군이 K9를 통해 선보인 전투 사격을 직접 본 다른 국가 대사들도 감탄하기에 바빴는데요. 실제로 슬라메츠카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역시 호주 빅토리아주 진롱시에 위치한 K9 생산 공장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K9이 잘 나가고 있는 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K9은 몸체가 가벼워 주행 스피드 가 뛰어난데 장애물이나 참호통과 능력도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사거리가 40km인데 반경 50m 안쪽에 떨어지는 등 파편이 통상 50m는 나가니 실제 목표를 거의 100% 타격하는 높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핵심은 가격으로 K9가 비슷한 성능의 독일 재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에 비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장 최근에 K9이 계약된 곳인 이집트에서 벌써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가 K9이 이집트 공장에서 테스트 중 이라는 사실을 트위터로 공개한 것으로 현지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집트 군수산업부는 하나 디펜스와 2조 원 규모의 K9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차량 부품의 67%를 현지 생산하기로 하면서 현지 공장의 장비 공급이 한창 진행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이집트 수출형인 K9의 1위지와 이 이집트 군사 공장에 인도돼 현지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검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군사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 마오무드 가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K9과 관련한 소식을 도배하며 기대에 찬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K9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계약서 최종 서명식 등 K9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모두 시시각각 업데이트 하며 현지에서 언제 생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이집트 현지인들에게도 형성된 분위기로 굉장한 무기라며 K9이 빨리 이집트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도 K9 현지 생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최고 품질로 무기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현재 이집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팩토리 200에서 K9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M1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인 신하 200도 함께 조립되고 있습니다. 앞서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 최초 방산 수출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체 계약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하나 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던 이번 수출이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K9의 이집트 수출이 계약됐을 당시 일부 보도된 내용 중 오해가 있었으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잡음도 사라진 상태인데요. 우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춘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한국 방산업계는 절대 손해보고 파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이집트 측이 10%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80% 차관 대출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특혜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은행이 대금을 융자해 무기를 수출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방산 선진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현지 생산으로 인해 제3국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이집트의 경우 이미 미국이 최신 전차 현지 생산을 허용한 수준이기 때문에 방산 기술 유출은 그리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최근 k-9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k-9의 활약에 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 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 당군 항공여단은 최근 g-10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들은 이번 훈련에 미국의 UH-60 블랙호크와 유사해 중국판 블랙호크로 불리는 g-10 공격용 헬기도 동원됐다고 전했는데요. g-10은 j-20 스텔스 전투기 yu-20 공중급류기와 함께 20 시리즈로 불리는 중국의 최신 군용기입니다. 중국은 특히 공격용 헬기에 집착이 강한데 이는 헬기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정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섬 지역이나 상륙 작전에 특별한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대만 앞바다에서 헬기를 활용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을 활용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함재기가 여의치 않은 중국의 특성상 헬기를 활용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력 공격형 헬기는 w-10인데요. 이번 도발에서도 w-10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w-10은 중국판 블랙호크라는 별명에 전혀 걸맞지 않게 내구성과 성능에서 짝퉁 헬기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 헬기로 2010년부터 배치된 w-10은 중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공격 헬기로서 AH-64와 마찬가지로 대전차 공격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w-10은 탑재 중량 7톤, 최대 속도 300kmh, 항공 거리 800km, 57-90 무휴도 로켓을 최대 4개까지 탑재 가능하고 HJ-8 대전차 미사일, AKD-10 대전차 미사일 8에서 16기들 탑재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처참합니다. 러시아가 공격용 헬기 수출을 거절하자 중국은 러시아의 공격형 헬기 기본 설계를 구입합니다. 이후 부족한 기술은 캐나다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서 제작을 시작했는데 러시아와 캐나다의 기술을 중국이 믹스해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호환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애초에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방어하고 혹시 모를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기 위해 공격용 헬기를 만들고 싶어서 자신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충하기 위해 다각도로 기술 도입선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난색을 표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캐나다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을 빼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인 프렛 앤 휘튼이 캐나다가 공격용 헬리콥터에 장착된 민수용 엔진을 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진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이 회사는 미정부로부터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WG-10은 시작 단계부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내고 카피하고 믹스하는 등 한마디로 막장이었습니다. WG-10 공격 헬기는 2003년 4월 비행을 시작했으며 2013년 중반에는 최소 5개 항공여단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2014년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중국의 공격용 헬기 WG-12 추락한 모습입니다. 저공으로 비행 중 기체 꼬리로터의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눈에 봐도 기체가 종이징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 내구성 논란이 들끓었는데 당국은 기체가 구겨지면서 충격 완충 역할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사고로 두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다수였는데요. WG-12 하복이나 아파치급이 아니라 타이거나 망구스타급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메인 블레이드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뿐히 내려앉은 경우 배가 저렇게 뭉개지는 공격 헬기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파치급이던 잠자리급이던 간에 공격 헬기는 적의 소화기탄을 막아내고 급격한 회피운동도 배겨낼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치기 한 번 했다고 배가 저렇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갈 방폭용 써멀자켓 입힌 연료통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조종사가 무사히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불시착을 한 공격 헬기라면 그게 경공격 헬기이든 아파치급의 중형 헬기이든 저렇게 부서져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 같은 R-22도 오토 로테이션에 성공해서 조종사가 걸어나갈 수 있는 수준의 불시착을 한 경우 동체 프레임은 대부분 원형을 유지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도 중국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그래도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상대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의 헬기가 비행훈련 도중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 외곽에 있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서 비행훈련을 하던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소속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헬기는 타이람 공원 인근에 있는 대형 송전탑과 충돌해 추락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에는 20M 높이의 대형 송전탑 맨 윗부분이 훼손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헬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콩 인권단체인 중국인권민운정보센터가 추락한 헬기는 G8 기종의 수송용 헬기이며 이번 헬기 추락사고로 인해 4명의 탑승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홍콩 야당도 정부나 흥콩 주둔 인민해방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7년 중국 푸젠성에서 추락설이 나돌던 헬기 사고 소식은 중국 당국이 결국 사흘 만에야 추락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로 중국은 자신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WG-10의 추락 소식이 밖으로 새 나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중국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헬기 추락 소문이 퍼졌지만 당국은 어떻게든 은폐하려 하다가 결국 사흘 만에 추락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때 추락한 기종 역시 WG-10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당시부터 100대 넘게 배치된 WG-10에 대해 결함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미국의 AH-64 아파치, 러시아의 밀미-28과 성능을 겨눌 정도로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육군 항공병 부대에 500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WG-12 시작은 선진국의 2세대 헬기를 목표로 했지만 엔진과 로터, 전동 시스템에서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국에게 자체 개발한 공격용 헬기는 자존심과 같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격형 헬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초저공 비행 중 날아오는 미사일에 피격된 뒤 화염에 휩싸인 채 곧바로 지상에 추락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대표적인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의해 피격된 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격추되는 영상이 공개되자 공격용 헬기 추종론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제 미-24 공격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구소련이 무자에 딘 반군을 대상으로 사용해 반군에게 가장 큰 공포 대상이었지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맨페지와 대공 시스템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러시아제 공격 헬기도 이런데 중국 헬기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한국은 맨페지 신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 방공망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즉 중국산 공격용 헬기는 한국 입장에서는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맨페지의 MAMP-ADS는 보병 휴대용 대공 방어체계 MAN 포터벌 에어 디펜스 시스템의 줄임말로 보병이 휴대하여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량화 자동화된 대공 미사일을 가리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신공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개발한 한국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서 한국군이 영국의 제블린 미국의 FIM-43 레드아이나 FIM-92 스팅어 러시아의 이글라 등 다양한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다 써보고 이들의 장점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맨페지 신공의 무게는 미스트랄보다 6KG 정도 가볍고 명중률은 95% 이상이며 가격은 5천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미스트랄과 같은 기능인데 적외선 방해대응 능력 IRCCM과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폭발하는 근접신관까지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맨페지 신공은 근접신관과 표적기의 비행 방향과 나란하게 접근하여 격추하는 기능이 있어 적기의 조종사와 엔진 등을 노릴 수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격용 헬기가 사실상 제대로 된 함재기가 없는 중국의 실상만을 보여줬을 뿐 막강한 활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